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바로 한국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터졌죠. 이것은 바로 사드 이후에 바로 6년 5개월 만에 허용되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사드 갈등을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정점을 치다리더니 이후에는 결국은 여행 금지까지 하면서 관계가 악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유한 분위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전격적으로 바로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이 전격 허용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바로 첫 번째는 카지노죠. 카지노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 타고 옵니까? 바로 항공이죠. 그 다음 항공 타고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쇼핑해야 되겠죠. 면세점. 또 뭐가 있을까요? 왔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가장 큰 소비처였던 바로 화장품. 이렇게 대표적인 업종이 현재 어때요?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기운을 재료적으로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관광 업계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하이, 칭다오 벌써부터 대형 행사를 개최할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와 업계도 다시 한번 분주하게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항공업계 자체가 기존의 코로나 때부터 엄청나게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막 반에 반토박이 나고 매출은 막살나고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지나고 다시 한번 고정비도 감축하고 영업이익 폭도 이제 점차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때 터진 바로 이번 이슈로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급격한 상승 주가를 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료적인 측면은 체크해봤고요. 이제부터 차트를 통해서 첫 번째 지지와 저항을 찾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모드투어의 차트 모습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투어의 차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몽상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이 이제 전체적인 마지막까지 수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주몽 21선 위에 올라탄 상태로 수렴이 나온다면 이제 막바지 수렴 구간에 임박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어때요?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발산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현재 매우 높은 구간이죠.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비중을 담고 있고요. 핵심적인 매물대 16,000 구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추세를 올리는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타점은 대략적으로 21,000원 구간에 1차 목표가와 그 다음에 3만 구간에 2차 마디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호전적인 것은 21선 추세선 위로 주몽이 지금 올라탄 상태로 추세 위에 마감한 상태죠. 결국은 이렇게 역해된 숄더 패턴의 세력 패턴의 바닥 구간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 결국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한 모멘텀이 시작됐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바닥과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 0.5의 반절의 법칙 값에 대한 지지 그 이후에 주몽 21선 위에 올라타면서 이제는 대상승의 바로 수렴의 발산에 직전에 와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점 주요 마디가 반드시 체크해서 분할 매도 타점으로 체크해 두시고요. 분할로 매수한다면 대략적으로 16,000 이하부터 15,000 구간이 핵심적인 분할 매수 타점이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대상각 수렴의 발산을 앞두고 현 구간이 마지막 뭐예요? 매수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주요 목표가 분할로 대행하시면 어때요?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참조 하시면서 수익 제대로 뽑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기존의 이 저항 때 뚫어낸다면 3차 목표가로 삼아야 될 것은 대략적으로 피보나치 값의 조정값 주요 조정값이었던 구간인 바로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2. 32,500 구간이 3차로 대행할 타점으로 보이고 이 구간까지 넘어선다면 이제 전고가를 갱신하는 대상승 파동으로 간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추세 전환과 지지 정화 구간 찾아봤고요. 이제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 모드투어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금지겠죠.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첫 번째로 매수가와 그 다음에 목표가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 그리고 기준과 손절가 전체적인 매매에 필요한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가격만 보시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대응 전략집 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어때요?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재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